다요일 좋아. 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디 가셨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매일 보러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운동 갔다 와요. 저희 잠깐 얘기 좀 나누셔도 될까요? 얘기 좀. 간단하게.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미끄라지는 왜요? 네? 저희 그 유크스 언더블록이라고. 연속국이에요? 연속국은 아니고. 이게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예능 프로그램. 그러면 잠깐 얘기 좀 나누셔도 돼요? 잠깐.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잠깐만 이쪽으로 좀 오세요. 저희가 의자 가줍니다. 아 저기 의자 있어요? 가시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좋다. 어르신 여기요. 이리 오세요. 저희가 왜냐면 선물도 드려요. 아니 선물은 안 드리겠네. 케럽이 나올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우셔도 돼요. 그냥 앉아. 여기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여기. 뭐에 나오는 걸 말해줘야 볼 거 아이가. 유키즈 언더블록이라고. 어. TVN이라고 아시죠 TVN. 몇 번에서? 17번? 17번? 네. 17번은 별로. 여기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지금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유키즈 언더블록이라고. 화요일 밤 11시에 TVN이라는 17번. 난 18번만 봐. 누구? 18번. 어르신. 어르신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모르겠지. 제가 눈을 보고 말씀 받으셔서. 네. 18번이라면 오시라. 네. 성함을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괜찮아요 이름은. 난 한묘석이요. 예? 한묘석. 한묘석 여사님이세요? 여사는 무슨 여사. 한묘. 아니 그래도 여사님이시죠? 여사님이시죠? 여사님이시죠. 저기 그러면 형제분은 또 형제분 어떻게 되세요? 아니 형제들 다 없어. 죽었어 나. 아니 언니 죽었어. 아니 아니. 처음 만난 우리 유키즈 언덕인데 토크가 상당히 저희가 종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니 가게 그만해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토크를 조금만 하려고. 뭐해. 아니 일단 저기 댁에 가시면 뭐하시는데요. 할 일 없어 아까. 틀림이 뭐해. 할 일 없으시면 저희랑 좀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아니 근데. 묘성 여사님은 이거 지금 혹시 건봉제 뭐. 아니 조개살. 아 조개살? 국 끓여 먹으려고. 미역국 끓여 먹으려고. 아 조개살. 저는 길 다니다가 검은 봉지 이렇게 들고 다니신 분. 저 검은 봉지에 뭐가 들었나가 그렇게 궁금해요. 아까 먼저 가신 여사님은 미꾸라지가 있었고. 맞아 맞아. 고민 같은 거 요즘 있으세요? 고민 없이는 안. 없으세요? 5남매 나서 다 잘 살아. 5남매를 키우셨어요? 응. 야 5남매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니 소녀 딸, 큰 소녀 딸. 나 오늘 스타 되는 거 아니여? 예?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쌓고 진짜 스타 되는 기분이야? 제가 좋은 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저기. 자기야. 제가 저녁이나 심층 집이라고 했는데. 소녀 딸, 큰 소녀 딸은 시집 가서 미국 같아. 갑자기 받으러. 나 오늘 스타 되는 거 아니여? 예?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쌓고 진짜 스타 되는 기분이야. 다른 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나 이런. 이렇게 많이 찍어서 생긴 거 같은데. 얼굴 한 번 안 나가본 사람인데. 올 동네 다 나은 거 아니지. 그런데 이렇게 저희하고 따로따로 얘기하셔도 안 되고요.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저는 여사님 오시고 차 한 잔 마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 주셔서. 네네네. 난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별거예요? 왜 자꾸 그런 얘기하세요? 그런 거요. 지금 자꾸 그 여사님이 건강하게 살다 가신다고.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어디 가세요 가시기는. 가야지. 저 사람들 구경해서 나 가야겠네. 그러면. 자 일단 저기 바쁘시니까. 네네네. 유키즈. 뭐라고 하지? 예. 예예. 예. 혹시 그 100만 원을 타시면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돈 쓸 때야 많죠. 잘됐네요. 저희가 일단 저희가 바뀐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나 빼고 다는 뭐 오래된 춤 뭐 이런 게. 저희가 드릴 퀴즈의 키워드예요. 그렇죠. 하나를 먼저 묘성 여사님부터 한번 골라 봐요. 여기서 다 골라? 네.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고르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글자. 나는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벚꽃? 벚꽃. 가장 오래된 벚꽃. 자. 일단 묘성 여사님은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를 선택하셨고요. 자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잘 듣고 맞혀주세요. 가장 오래된 벚꽃 축제는 매년 4월 경남 진해에서 열리는 군항제입니다. 네. 군항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진해에 이 인물의 동상을 세우고 추모제를 지낸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명언을 남긴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인물을 맞혀주시면 됩니다. 나 그걸 모르지. 5초 시간 드립니다. 4. 3. 2. 2. 1.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아 이거. 장군이시죠? 물론. 나 그런 건 못 봤어. 아 아쉽습니다. 아 거기 갔다 오셨어요? 응. 분명했어. 자 그러나. 자 여기. 자 여기. 우리 두 분 여사님을 연. 스페셜 빅. 아이쿠. 아이쿠. 자 여기서 하나 뽑으시면 돼요. 자기 백에서 하나 뽑으십니다. 이 안에는요. TV, 최신 핸드폰, 태블릿, PC, 무선청정기,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어, 캡슐, 커피머신, 토스터기, 킥포터, 다양한 인싸템까지 쭉. 여기 그거 있다가? 네 잘 뽑으시면 돼요. 여기 그거 있다가? 청소기. 자 그럼 먼저 뽑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한명숙 여사님이 하나 뽑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드려요. 손을 넣어서 아무거나. 이걸 뽑을까? 바로요. 자 몇성 여사님. 거기 뭐요? 거기 드러나? 아니 절편이 다 한 번 있을게요. 자 우리 한명숙 여사님께 드릴 선물.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아니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 다 살만해요. 그래도 혹시 뭐 TV 뭐 이런 거. 아니 TV도 있죠 두 개나. 그럼. 애들이 잘 사니까. 얼마나 부자집인데. 어? 아 그러세요? 초능이 좋은데요? 자 우리 한명숙 여사님께 드릴 상품은? 뭐야? 닭다리 쿠션. 뭐? 이건 없으실걸요? 닭다리? 닭다리가 어디 있을게. 시켜봐요 닭다리 쿠션. 닭다리? 닭다리 쿠션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이 무슨 그런 걸 보여. 닭다리. 그게 뭐예요? 닭다리 쿠션. 닭다리 쿠션. 아 이거 미쳐질 거야 내가. 이게 뭐예요? 아니 근데. 쿠션이 쿠션. 막상. 여사님께서. 닭다리 쿠션 하니까 너무 당황하셨는데. 닭다리? 이거 있으세요? 이거 있으세요? 아이 없어 있어 있어. 재밌으세요? 보 교사님 재밌습니까? 아니 아니. 해피 너무. 잘못했어. 아니 잘못했어 나 이거 별로 안 좋아. 자 일단 그러면 요번에. 보 교사님. 우리 보 교사님. 아이고 진짜 너무 웃기네. 나는 눈 감고 들어. 아니 깊숙하게. 깊숙하게 그렇죠. 깊숙하게 뽑아봐야죠. 깊숙하게 뽑아봐야죠. 나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빨간색. 나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깊숙하게 들어가서 뽑아봐야지. 자 우리 보 교사님. 어?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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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석을 그렇게. 자기야. 이게 뭐야. 아니 느낌이 너무 좋은데. 아니 느낌이 너무 좋은데. 여사님 보 교사님. 보 교사님. 보 교사님은 뭐 혹시 받고 싶어. 뭐 TV 뭐 에어프라이어. 청소기. 아니 나는 욕심은 없지만. 나오는 대로 바뀌었어요. 나 이걸 바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오는 대로 그냥 바뀌었다고. 자 우리 여사님. 우리 보 교사님은. 우리 보 교사님은. 다른 걸 드립니다. 어디 봐. 아니 진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누가 그래. 너무 좋은 거 같아. 자 우리 여사님은. 이제 한 번 안 신어보세요. 또 바쁘니까. 생선 슬리퍼. 이야. 생선이 어디 있었어. 이거 너무 좋아요. 아이고 왜 저런 걸 또. 여사님. 아니 그게 낫다. 이거. 이거 잘못해서 내일 구우시면 안 돼요. 세상에. 한번 신어보실래요. 여사님 한번 신어보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한 번만 신어보세요. 한 번만 신어보세요. 한 번만 신어보세요. 한 번만 신어보세요. 부 교사님. 보일까봐 징그럽다. 아 이쁘다. 여사님. 이거 한 번만 신어보세요. 이쁘면 이걸로 바꿔드릴까요. 그래. 어 이걸로? 이게 좋으신데요. 이게 좋으신데요. 여사님 제가 한 번 신겨드리겠습니다. 이건 필요도 없어. 지금 여사님께서는 오히려 생선 슬리퍼가 더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까. 그 분께서 바꾸셔도 돼요. 한 번만 신어보세요. 한 번만 신어보세요. 한 번만 신어보세요. 한 번만 신어보세요. 그게 낫다. 아니. 아니. 매일 운동할 때 요 슬리퍼 신으시고. 묘성 여사님은 이걸로. 이렇게. 잠깐 있어봐요. 허리 운동하시고. 선물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지도 말아요. 아니. 붙이지도 말라고. 아니 나는 욕심은 없지만 나오는 대로 받겠어요. 나 이렇게 바라고 행운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오는 대로 그냥 받았다고. 선물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지도 말아요. 다른 이름을. 이 정도 신는 사람한테는 이걸 뭐 해야 돼요. 근데 날키도 싣고 다니는 사람한테 이게 뭐예요. 나중에 38만 원짜리요. 아 잠시만요. 우리 여사님이 신으신 신발 38만 원짜리라고 하시네요. 아 근데 웃기네요. 여사님이 웃기지 않아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게 왜 이렇게. 아니 선물을. 이거 요즘 친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이런 거 좋아해요. 안 그래요? 여사님 이거 일단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뭐 하겠네. 아니 가짜 티비는 신앙은 끊어와요. 그래요. 여사님. 그러면 저 두 분 건강하시고요. 네. 여성 여사님 들어가세요. 아니 기분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저희들 때문에 기분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저희들 때문에 기분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여사님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첫 번째. 네. 유키죠. 두 분에게 혹독하게 혼이 났습니다. 아 혹독하게 이제. 아 종이 좀. 닭 다리하고. 우리 두 분. 생선 슬리퍼. 네. 여기가 아닙니다. 어 이거 뭐야. 60년 전통의 이발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여사님이시네요. 명랑 할머니 이발사. 야 이게 더. 잠깐만 여기. 와 대박이다. 계세요 지금. 어.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혹시. 여기. 이거 간판 보고. 이발은 한 번씩 오세요. 아 지금 이 사진의 주인공이신 건가요? 여기 지금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이발사 맞으세요? 아. 혹시 괜찮으시면 안에서 살짝 얘기 좀 나눠 됩니까? 괜찮아요. 아 그럼 잠깐만. 예예예. 고맙습니다. 아 여기. 여기. 여기 가기가 있는데. 우와. 저희가 지나가다가. 잠깐 좀 그. 얘기 좀 나눠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를 해요. 반갑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아니 그. 한국 최초의 여성 이발사가. 밖에 있길래. 그게 그. 나 85인데. 15. 왜? 19살 소통이 됐어 아니 85이시라고요? 35년생 35년생이요? 35년생이요? 아이고 마사지를 건강하네 이게 만져보면 아시는 거예요? 저도 한번 지압도가 안 맞고 다 하지 이 PC방만 다 되면 지금 현재 유재석 씨 건강해요 어때요? 건강해요? 아주요 너무 시원해요 언니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손끝이 약간 뭐가 좀 있어요 저는 어떤가요? 너무 살이 쪘어 뭐 때문에 스트레스로 받냐?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맞나 보면 안 돼요 스트레스로 받아가지고 그래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갑자기 너무 제가 토크를 못 한다고 혼이 많이 나서 밤새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진짜 어떻게 하셨지? 어어어어어어 의외로 예예예 고민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네 오늘만 살면 되는데 왜 스트레스 받냐 오늘의 초실하면 되는데 아우 선생님 어떻게 야 여기는 지금 저희가 많네 여기 어마무시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 여기 어마무시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 여기 어마무시한 분들이 저는 순간 선생님께서 나 옛날에 김두환이도 깎아주고 정주영이도 깎아주고 이름 있는 사람 다 유명한 사람 여기 그 김두환 씨도 오셨어요? 종로에서 있었지 아니 그러니까 종로에 그 당시 김두환 씨의 머리를 아 역사 현장이구나 까만 찝차 어머나 저는 사실 85이신데 이게 어디 가 일단 뭐 어디 가세요? 뭐죠? 가만히 저 사진을 보여줄게 아니 근데 어떻게 19살에고 이발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발쟁이인데 가난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나도 아버지 돈 번다고 그랬더니 65년 전에 여자가 무슨 돈을 벌어 아니 여자가 무슨 돈을 버냐 그 당시만 해도 이발사가 여자분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상상도 못 할 일이오 상상도 못 할 일이오 아버지한테 배우신 거예요? 그럼 야 그러면 이 성북동에 지금 이 자리에 53년 여기에서 53년을 계셨어요? 아니 저기서 28년 여기서 16년이니까 40년이 넘잖아 단골손님들이 다 돌아가셨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골손님들이 왔어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3, 4명이면은 사실 손님이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단골손님들이 새로 생겨야지 당신네들이 와야 내가 살잖아 이발하러 저도 오늘 시간만 있으면 한번 선생님 손 떼라고 받으면 좋은데 예약자가 있습니다 예약자가 있습니다 11살이예요? 19살이예요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너무 귀엽세요 여사님 너무 귀엽다 19살에 입안에 넣어가지고 아니 어때 이렇게 귀엽게 생겨 하하하하 너무 귀엽으세요 이건 누구세요? 이거는 이제 26살에 우리 서방님한테 시집어 갔지 와우 너무 미남이시다 진짜 웃으시네요 너무 미남이신데요? 당신부터는 조금 더 잘생겼어요 아니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들 넷을 낳지 아우 아들이 네분을 이야 참 정말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죠 우리 지금 이발생이 큰딸이지 할아버지세요? 응 이렇게 살다가 우리 서방님이 2004년에 돌아가셨어 아이고 아이고 돌아가시고서 거울 앞에 이렇게 아직도 혼자 살아 아직도 많이 생각나시나 봐요 날마다 생각나지 우리 서방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했어 나는 서방님을 이렇게 좋아했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아니 그런데 이 연세에 아직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유는 내가 먹고살자고 이러지 아들 둘이나 죽고 오히려 고생시켰던 60까지 60을 못살더라고 아드님이 돌아가셨어요? 둘이나 죽고 지금 지금 음 우리 Ooooh 우리 여러분 우리 우리 아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이리 우리 친정아머님 어디요? 친정아머님 손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그러세요 하던 일 하세요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은 그만 나가보려 봤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시간 많이는 안 뺏을게요 한 5분만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5분만 그러면은 저희가 딴 걸 떠나서 오늘 또 손님이 계시니까 선물 이거 선물 하나 그건 괜찮죠? 난 복권도 안 사는 사람인데 기념으로 기념으로 여기 뭐 티비도 있고 토스터기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어요 좌우의 집이 빈집에 와서 혼자 살기가 어려워서 난 여기서 잠자고 살아 여기가 내가 사는 인류의 호텔이야 그런데 한 달에 한 돈백만 원 들어오면은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뭐 세금 이것저것 나가고 한 80만 원 나가고 한 20만 원 그저 하루에 돈 만 원씩 벌어서 나 살고 노년연금 25만 원 타는 거 그거 저축하고 살아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아 그 식구들 다 가리켜서 장가들여서 천국까지 다 보내주고 하늘나라 보내주고 그러고서 나는 그저 이렇게라도 내가 누구한테 폐 안 끼치고 산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 나같이 바보는 없을 거야 뭐 요새 사람하고 좀 틀리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더 이 세상에도 더 봉사하라고 안 데려가잖아 그러신가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 참 얼굴이 참 이렇게 맑고 참 이렇게 좀 밝으신 것 같아요 너무 고우세요 네 저희가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혹시라도 한번 저 여기 지나가면 꼭 들릴게요 네 저기 어르신 건강하시고요 네 나중에 또 네 그럴게요 수고하세요 아 어르신TT 알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